안녕하세요 제4차시 유부가 세상 편한 정보화 기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제3절 서버 보안 활용 첫번째 편 총 7가지 주제를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트키 윈도우지 시스템 로그 분석 유닛스 유닛스 로그 설정 및 분석 아이아이스 아파치 로그 분석 런세이션 공격 bcp 이렇게 총 7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뉴트킷 뉴트킷은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뉴트킷이 과거 버티지 악성코드 바이러스랑 많이 등장했던 개념인데 뉴트킷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침입 후 자기 자신이 시스템 안에서 보이지 않도록 숨긴 채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을 뉴트킷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뉴트킷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백도어라든지 아니면 트로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설치를 하고 사실 뉴트킷은 시스템의 커널 영역에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주요한 권한들이나 아니면 주요한 기능들을 이 뉴트킷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트킷에 감염될 경우 뉴트킷에 침해될 경우에는 그 시스템은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어서 이제 그 뉴트킷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뉴트킷 교재에서 설명이 되어 있지만 뉴트킷에 관련된 여러가지 툴들이 있어요 보안도구들 거기에 대한 특징들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 내용은 윈도우즈 로그 분석 윈도우즈 시스템에 대한 로그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 윈도우즈 시스템의 로그에는 보통 로그 분석하는 대상이 레지스트리, 레지스트리에 대한 로그, 계정 사용, 이벤트 로그, 파일 및 딜렉토리에 대한 사용 정보, 그리고 실행 파일에 대한 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 파일 복구 이러한 식의 로그들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뭐 왜냐하면 여기에 각각 이제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게 정보부안 기사인데 정보부안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로그 파일들이나 로그 장소에 신입자에 대한 기록들이 의미 있는 기록들이 많이 저장되어 있고 주요하게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 각각의 설명하고 있는 로그의 종류에 따른 로그 파일에 대한 위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교재를 통해서 잘 학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윈도우 시스템에는 그 이벤트 비호 안에 이제 감사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감사 기능을 통해서도 로그 분석이 가능한데 그 감사에는 어떠한 종류의 내용들이 감수가 가능하면 로그원 이벤트, 계정 로그원 이벤트, 계정관리, 개체 SS, 딜렉터리 서비스 SS, 권한사용, 프로세스 추적, 시스템 이벤트 뭐 이런 정책들에 관련된 이벤트들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뷰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별도의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파일로 전환시켜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 몇몇 상용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시스템 노그 분석의 감사 기능을 그 솔루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관리자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는 이러한 툴이나 솔루션을 통해서 이러한 감사 기능이나 노그들을 수집을 하고 분석을 주로 많이 하죠 그 다음 유닉스, 니닉스 노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데 유닉스, 니닉스 노그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많이 출제가 되는데 각각의 윈도우 로그 파일이나 이 노그를 찾기 위해서는 어떠한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 노그를 볼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명령어 주관식 같은 시기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를 작성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피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명령어에 대한 특징들을 주로 설명하는 보기들로 제시가 되고 거기에서 맞는 내용이나 틀린 내용을 찾는 그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첫 번째에 나와 있는 WTNP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로그인이나 로그아웃 정보들을 주로 저장하고 있고 이것들은 라스트라는 시스템 명령어를 통해서 해당 노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러한 내용들이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해당 시스템의 로그인이나 로그아웃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시스템 명령어 라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로그 파일은 어떤 것이냐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럴 때 답변이 보기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WTNP, UTNP, BTNP 이 중에서 어떤 건지 고르시고 그럴 때 정답을 WTNP로 고를 수 있으려면 이러한 내용들을 잘 학습하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수험생분들을 잘 학습을 하셔서 각각의 노그에 대한 특징과 거기에 대한 명령어들을 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IIS 노그 분석 IIS는 기본적으로 윈도우에서 제공하고 있는 웹서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IIS에는 보통 웹패킹을 통해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웹패킹에 대한 공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웹 노그들을 많이 확인해야 되는데 웹 노그는 바로 이런 IIS나 아파트 같은 웹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로그들을, 로그 기능을 잘 활용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IIS 로그 분석을 주로 IIS 노그를 보기로 제공하고 이러한 공격들이 어떠한 공격에 의한 공격이냐 예를 들어 SQL 인젝션이냐, 크로스아이즈 스크립트 공격이나 이런 것들의 특징들을 같이 비교해서 조합된 문제의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IIS 로그에서 가지고 있는 필드의 내용들을 잘 아셔야 돼요 바로 여기 적혀있는 것들이 이제 각각의 필드가 해당되는 어떠한 내용으로 현재 저장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교재를 참고로 하셔서 IIS 로그에 대한 특징이나 각각의 필드의 내용들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파치 로그 분석, 아파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SS 로그, 접근했던 로그와 에러 로그가 있는데 접근해서 만약에 해당 페이지가 없거나 어떤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럴 때 기록을 남기는 게 바로 에러 로그입니다 그래서 사실 보통 SS 로그를 통해서 심의사고 분석 웹 관련된 웹 공격에 대한 사고 분석을 할 때는 이제 주로 SS 로그를 사용해서 보통 분석을 하는데 SS 로그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SS 로그의 각각의 항목들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것도 잘 학습을 하시고 우리 교재에서 제공한 예제들 확인하셔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IIS 로그와 마찬가지로 아파치나 IIS 로그의 패턴을 보여주고 이건 어떠한 공격에 의한 로그이냐 이런 식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니까 로그에 대한 각각의 여러가지 예시나 요구들을 많이 학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내용은 런 섹션 공격 런 섹션 공격은 빈가된 사용자가 런 섹션을 악용해서 사용자 인증을 거치지 않고 서버에 접근이 가능한 기법인데 한마디로 원래는 윈도우의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아이디 패서드를 넣어야 되는데 런 섹션이라는 섹션을 조작해서 접속을 할 경우에는 이런 인증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주로 획득하는 그런 공격인데 이런 공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넷 유즈 명령어나 아니면은 IPC달러라는 윈도우 내에 별도의 원격에서 접속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이러한 통로들을 과거에는 이러한 통로들을 통해서 공격을 많이 했는데 최근 윈도우는 다 패치가 돼서 이게 굉장히 공격이 어려운 공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시험에는 출제가 자주 되니까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죠 BCP, 이 BCP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요 사실상 지금 정보관 기사는 BCP에서 일부 중요한 핵심부분만 다루고 있는데 사실 BCP는 별도의 인증이나 별도의 자격으로도 다룰 정도의 굉장히 내용이 큽니다 BCP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내용이냐면 그 회사가 어떠한 재난이나 사고, 해킹사고 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도 포함된 여러가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무를 연속성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런 것들이 BCP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CP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컨티뉴스 플랜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이고 최근에 대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많은 기업들이 BCP 계획을 많이 수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시설이 폐쇄됐을 때 업무를 연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부적으로 이런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획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BCP들이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BCP 관련된 내용은 교재들을 통해서 잘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BCP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비즈니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각각의 비즈니스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기법이 있는데 BIA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잘 학습하시고 BCP에서 나온 주요 개념인 RTO나 RPO, RCO, RSO 이러한 개념들이 과연 어떤 의미이고 어떠한 개념인지 잘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차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 차시 때 또 다른 내용으로 그 다음 내용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